아빠를 더 이해하고 더 보살펴 주었을 것 같은 그런 아들인 것 같아요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혼자서 알아서 공부는 잘하는 그런 이미지의 배우를 캐스팅하게 된 거죠 앉아, 자습시간이 안 끝났어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되게 무게감 있는 반장입니다 굉장히 힘이 세고 빠른 속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반장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항상 자제하고 억누르면서 살아왔던 친구 다녀왔습니다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좋아서 동물에 비하자면 치타 같은 사람들 겉모습만 보면 차가워 보일 수도 있는데 너네 되게 잘 만나라 계속 붙어다니네 아내는 따뜻한 마음도 다 가지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나 진짜 안 좋아 아! 아! appar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